여러분들이 어제 윤리와 사상에서 제일 많이 틀렸던 문항이 일단은 11번 문항인데 이 11번 문항은요. 내용을 일단 보면, 보세요. 나는 개인의 자격만으로는 선을 탐구할 수도 없고 덕을 실천할 수도 없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정당한 기대와 책무를 물려받는다. 그러니까 제시문초론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해드리는 이유는 나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공동체주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나는 진정한 자유인 소극적 자유를 무엇뭇으로부터 자유라 부른다.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뭇으로부터 간섭이 없이, 뒤에 설명을 해준 거예요. 출제자로. 소극적 자유의 보장 정도는 제도나 타인의 방해 없이 이길 저기를 얼마나 내가 자유롭게 갈 수 있는지 오늘 시험 끝났어. 내가 PC방 갈 거야. 부모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가 소극적 자유예요. 간섭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사야 벌린이라고 여러분 2학기, 기말 때 되면 거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자유주의 사상가거든요. 원래 여러분 선배들은 공화주의랑, 대한민국의 공화국인데 공화국인 걸 모르거든 뜻을 리퍼블릭의 뜻을 몰라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공화주의 문제를 내기보다는 그게 어려우니까 공동체주의하고 자유주의 문제를 낸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거를 모르더라도 이게 아무리 고난도 1위 문제지만 개인의 삶의 공동체 규범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거는요. 솔직히 한 중학생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개인의 삶의 공동체 규범, 법규, 법범, 지켜야 될 규범이 영향을 줄 수 있냐? 학교에서 공동체 규범이 영향을 줄 수 있냐? 이거 부정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공동체를 인정한 사람이라면. 그럼 이건 둘 다 인정하는 거고.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 역사적 전통 속에서 형성이 되는가? 제시문에 있었잖아요. 공동체로부터 정당한 기대와 책무를 물려받는다. 이게 맥힌 타이어라는 타이어. 타이어 타고 간다. 이런 거 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선배들이. 그러면 이거는 제시문에 있는 거니까 니은은 맞고. 그럼 보세요. 3화에 대한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니은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순간 니은에 동그라미를 치면 니은하고 디귿. 아니면 니은, 디귿, 니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할 건 뭐만 남았냐면 니을만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니을. 공동체가 개입할 수 없는 개인만의 영역이 확보되어야 하는가? 제시문에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나는 내가 이 길 저기로 얼마나 자유롭게 갈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자유의 보장 정도는. 제시문 내용 안에서 디귿은 전혀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디귿. 출제자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런데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실현을 위한 수단인가? 출제자가 생각했을 때도 자유주의 사상이 기본이긴 한데 자유주의 입장에 따르면 국가는 내 개인의 자유와 권리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라고 했지만 출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2학년 막 올라온 애들이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니은만 이해를 하면 기억이 아니다. 기억이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그어버리기만 하면 기억을 그어놓고 니은, 디귿, 니은, 디귿, 니을 중에 니은 제시문을 줬으니까 정답으로 풀 수 있겠지라고 자비를 베풀었지만 우리들은 이제 그거를 받아 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문제였는데 낙심하지 마세요. 이거 후반부에 나오는 겁니다. 윤리와 사상은 총 4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1단원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동양윤리론, 서양윤리론, 한국윤리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배우고 사회사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윤리와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 2단원부터는 동양사상, 한국사상 그게 엄청 어려워요. 거기 잘 버텨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단원에서 서양윤리론 배우고 4단원 가게 되면 거기 사회사상에서 자유주의, 공화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랄지, 민주주의 이러한 개념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살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11번 문제가 여러분이 틀린 이유는 이거 뭐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도대체 뭔 문제야?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무슨 공동체로 뭘 물려받아? 지금 집에 가서 빨리 OTT 서비스 봐야 되는데 글로글로도 봐야 되고 카치카치도 봐야 되고 외부는 그래도 대체 나이 제한 걸려있는데 그래서 11번, 그래서 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틀렸던 건 18번도 이해가 충분히 돼요. 18번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도 교과서 4단원이 뒷부분 그리고 사회계약설이라고 국가가 왜 존재하냐 사람들이 계약 맺어가지고 나 보호해달라는 거다 여기도 보시면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국가에 지배하려 두려는 주된 목적은 돈이다 돈 이게 누구냐면 로크라고 있어요. 로크 1학년 때 들어보신 분이 있겠지만 통치로 오늘 1689년도에 썼던 로크라는 사회계약설 사회계약설 하면 홉스, 로크, 루스 아 머리 아프죠. 머리 아픈 영역이에요. 그걸 외워야 되거든. 거기 교과서 4단원입니다. 여기도 그러면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상태 내추럴 스테이트에 대한 자연상태는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 그때 막 개판이야 완전 만인의 투쟁, 만만투 이런 게 홉스고 로크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인간은 자연상태에서 자연법의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을 지닌에도 불구하고 사회상태로 이행하는데 동의한다. 왜? 사회상태로 가서 내 돈 보호해야 되거든. 여기서 우리는 국가는 물론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과 누가 행정을 하는지 행정권의 기원을 알게 된다. 법은 누가 제정하냐? 로크는 시민의 대표.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 그럼 행정권의 대표는 누가 가져가냐? 그게 군주다. 헌법에 입각하네. 입헌 군주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18번은 여러분이 틀린 거에 이해가 돼요. 근데 보세요. 여기도 국가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따라 저절로 발생했다? 아니 계약 맺은 거잖아요. 계약 맺고 사회상태로 가는데 동의했다는 거죠. 계약. 국가의 수립을 통해 비로소 인간은 자연권은 뭐냐면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을 획득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재산 보호받고 싶고 재산권,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런 기본적인 권리는 인간이 자연상태도 있었다. 국가에서 그걸 보장받고 싶은 거죠. 근데 자연상태에서는 생명과 재산이 온전히 보장이 안 돼. 그래서 난 어디로 간다? 국가로 가서 국가의 권력은 법에 따라 행사될 때 정당성을 지닐 수 있다. 이 4번 선지 보세요. 4번 선지도 4번 선지도 이게 누군지 전혀 몰라도 옳은 것 국가의 권력은 법에 따라 행사될 때 정당성을 지닐 수 있는 거잖아요. 뭐가 맞는 선지인지 제발 좀 맞춰봐라 라는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4번이 정답이고 자연상태에서 모든 분쟁은 공통의 권력이 없이도 아니 공통의 권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분쟁 해결을 위한 자연상태에서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상태가 힘들어. 그래서 나는 계약을 맺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여기 4번이 됐던 거예요. 4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연히 다시 이야기해드리지만 이건 교과서 4단 뒷부분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다. 그래서 분명히 틀릴 수 있었던 겁니다. 18번도